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거동 자체가 안 되게 되시겠죠. 한 번 시작되면 점점 더 심해지는 관절염. 방치하면 새지고 망가져 온몸을 무너뜨리는데. 재활용 거리로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애 둘을 낳는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관절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 도착한 미국. 관절의 통증 관리를 위해 미국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60대의 관절미녀로 태어난 조부의 건강한 비밀이 밝혀진다. 저도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고통이었고.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관절염증과 통증을 이겨내고 죽음의 부위를 넘긴 건강인의 슬기로운 습관. 고가하게 웃으면서 오래오래 살자고. 수명을 좌우하는 관절의 사수화의 방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